네, 오늘은 제가 코끼리 대 메갈로돈을 해보겠습니다. 코끼리 언니! 아니, 난 메갈로돈이야. 애 아파! 어, 귀로 방어! 코끼리 귀 엄청 커요. 끝! 내 공겨울 막다리 가미약 뿌리치기! 혼자서도 잘 노네. 스포! 코끼리슨! 할 줄 알았냐! 뒤에서 눌렀어 입사시키기! 아니, 난 중실로 갔고요. 과연! 네, 메갈로돈이 코끼리를 이겼습니다! 에, 뭐 정치만 짓지 별거 아니네. 정치만 크지? 아, 정치만 크지? 오늘은 내가 다 이겨주겠다! 네, 그러세요. 네, 그러세요.